퀵 안녕하십니까 깍끼랴 트위스타TV 학교로 기자로 첫번째 격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대 랜덤전 아니 님은 뭐에요 쉴이iation 하하 하하 후 후abytes 이러고 아네 쨉쨉쨉 어 알려주긴 하네요 근데 사람 아이디가 좀 이상하네요 자지 플러스 보지 플러스 자지는 베이비라고 되어있네요 토스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듯 상대방은 토스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랬듯 상대방은 토스가 아니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언제나 그랬듯 언제나 그랬듯 종족을 속인거죠 언제나 그랬듯 부모님 욕을 먹어 ㅋㅋㅋㅋ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랬듯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죠 똑같습니다 항상 모든 비티스타 팁에 나오는 모든 상황은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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